아빠라 띠드가 다쳤어요 요거기 잘 먹으러 가고 willst 찬가지로 먹으러 가고, 관입니다 깔너ável ! 잘 먹었습니다 계란먹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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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오징어 요? 이게 다 먹었을 때 이곳에 도리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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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습니다 강빈아 밥 치우면 밥 없는 거 알지? 오묘하게 굴 맛이 섞여 있네 그냥 굴 살짝 육수에 계란국을 할까? 오지 말고! 싫어요 그럼 일로와! 오지 마 바보야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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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어서 빨리 와 사연 뭐 시켜야 돼? 얄명 시끄럽다고? 응 시끄럽다 오지 마 잘하네요 못하는건지 마음이 없는건지 와이라 너 강빈아 검정색이 영어로 뭐라고? 발끝 아 그냥 맛있어 맛있지 언니? 니가 커피만 줄 알아? 이거 핸드립하는데 오래걸린다고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남는게 있냐 이거지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입으로 하려고 아 입으로 간다 오 이끄 아 이쁘 이쁘다 오 또 있다 안되겠다 아 간다 자 입으로 아 이쁘 자 간다 이 영상을 봐야 돼 자기가 무슨 뻘짓을 하는지 트래쉬 유 프로듀스? 틀렸어 아니... 갈비지 아닌데 쓰레기 유경찬? 아... W로 시작해 웨이스트 웨이스트 여러분 저는 동막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뷰는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트가 있고 이렇게 꾸겨가지고 맨날 보는 바다니까 저는 그냥 차에서 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보겠습니다 이곳이죠 여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임신했을 때 여기로 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강화도만 오면 여기로 온다는 네가 우렁쌈밥 맛은 아냐? 지금 얘네는 회를 먹자고 됐다고 이거 먹자고 했습니다 로봇이 온다고 우리 물고기 우리 물고기 이게 아주 맛있다고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강된장이야? 응 먹어봐 이렇게 까먹어? 밥에 비벼서 먹어 강냉장이 약간 짠 된장이냐? 강한 된장 오 이렇게 조금조금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길을 보아야 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리하겠다 허리하겠다 아아아 오 뭐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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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운동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스탠리스 하면 인덕션은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납니다 오늘도 글로벌 나이프 집게 다이어트 할 때 웬 케찹이냐 제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이정도면 괜찮아요 2도 별로 안좋은데 잘됐네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드라마 갈비 구멍 스탠리 스페이 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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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완성입니다. 귀는 흐린 눈 해주세요, 여러분. 경상도식 고추장물. 환영해. 응? 밥 먹으러 온 너를 환영해. 환영해? 응. 환영해? 응. 그리고 왜? 그리고 밥 먹어. 바나나 우유 밥 먹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응. 밥 먹고. 정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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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구워. 응. 구워. 왜 안 깊었지? 화이팅. 그렇지. 어허. 우리 강민이는 생선을 좋아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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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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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븐베시. 파운데이션 5개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끝. 립스틱 20개일보다 4대 3개 넘어가는 게 더 빡센 것 같아요. 난리 났네요. 하지만 치우지 않겠다. 어허. 닭도 못해. dessin la. 화이팅. 아예 두뇌. 하얀. 서강민이 어제, 오늘 너무 늦게 자고. 피곤했나 봐요. 아침에 광민이 보내고. 오후까지 잤습니다. 길거리 토스틱. 프레지던 버터 내 피부 근데 파데를 한 5번씩 발랐다 지웠다 하면 각질이 엄청 제거되고 오랜만에 맛있네 각인이 하원하고요 맨날 아빠가 가니까 기껏 신경써서 데리러 갔더니 나는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 이러네요 제가 아기를 키워보기 전에는 어떻게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미사랑하는 아빠랑 많이 놀아라 난 나의 일을 하겠다 하영 여러분 다 치웠네 영어 수업했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는데 언제 없어졌지? 아 여러분 지금 뭐 스텐계 에르메스? 아 네 여러분 제가 셀러분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야 너무 비싸던데요 거의 한 개에 8,90만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런 것 좀 알려주지 마세요 아 지금 막 제 앞에서 신나가지고 한 15분을 그냥 이게 다 가족들의 건강과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그래도 또 저의 신나는 커피 생활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물받침대를 세척을 해주시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받침대는 세척을 안 하시더라구요 제가 하려고 하면 항상 당신의 타이밍이 더 빨라요 아니 얼른 주의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치과 가야돼요 치과 갈 준비 제 교복들을 드라이를 했거든요 원래 이거 이렇게 비닐 씌워서 보관하지 말라 하더라구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저도 왜 그렇게 다들 많이 입나 했는데 아 진짜 괜찮은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찾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잘 사야돼요 저는 이렇게 팔 길이도 중요하고 여기가 그냥 툭 떨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목 여기가 안 늘어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네 근데 이거를 티라이다이가 다 충족시켜줍니다 이거 안 늘어져? 어 여기까지 여는 거야 여기까지? 어디? 어 아빠 안녕 내 봐 밖에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마취 안 하고 시린 일을 찾는 게 더 극한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남도 복국입니다 여기에 밥을 좀 씹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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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거 아 아 고창 대박 한신이야? 그럼 한신이지 어 한신의 고창은 달큰 달큰하네 화염 어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요즘 제가 쇼핑을 좀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사부르 강빈이 컬러포크 좀 살까 싶어가지고 아아 냄비는? 냄비? 사줄거야? 어? 어 나의 의견이 필요한거야? 어 동의가 필요해 그래도 잘 끝냈네 냄비 몇개 샀다 고생했네 그리어 치과 가세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이 이쁘다 이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해가 졌어요 미팅하러 나와서 오늘은 빨리 들어가야지 해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presumably 아 아 아 남짓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남짓은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짓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 밥 혼자 많이 먹어 저희는 여기 앉아있으래요 지는 저기서 밥 먹겠대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마켓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마켓은 안 했었는데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께 손편지로 이렇게 엽서를 쓰는데 이거 되게 쉽지 않네 이걸 또 여러분들이 보신다 생각을 하니 긴장이 많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패드로도 써보고 종이에다가도 써보고 했는데 원래 못쓰는 걸 뭐 어떡하겠냐만은 좀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끝나고 아니 벌써 운동 끝나고 싶은가 봐요 영원서 끝나고 운동 갑니다 몸을 위해 가는 건데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이 3시 아 나가요 2개 3 잡아서 등쪽이 저 볼 게 없는데요 3 아예 잘 접기 이 공허함 비하다 와아.. 물.. 아이고! 아 맞다,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학구! 그래요? 응! 너무 크다! 잘난 것들, 하은이었지요? 씻었고요. 강빈이랑 하은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할 건데 탄수화물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어머님이 이렇게 밤을 까서 떠갖고 오셨어요. 이걸 입에 넣고 파스타 빨리 만들어 먹으려고요. 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쓰거든요? 이게 스텐레스라서 소리가 좀 납니다. WMF 거? 이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건지.. 오일 파스타도 따로 시판소스하면 또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오일 파스타도 따로 시판소스하면 또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엄마가 깜깜해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 계획이 아니었대. 1번 헤드폰 본다. 2번 씻는다. 엄마가 텔레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텔레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못 말했어. 미안해. 엄마 입에서 잘못 실수가 나왔네. 나 텔레비로 서강빈 아까 아빠랑 업 끝나면 씻기로 했지? 기억나지? 헤드폰이랑 달걀물이야. 헤드폰 장아보고 괜찮겠어요? 네. 헤드폰 텐데. 네. 거기 119죠? 우리 강빈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네. 곧 도착하세요. 응. 다리야. 아니야? 그럼 다리 안 아파? 밴드. 아 밴드 붙이면 다리가 나아? 응. 많이 아프세요? 한번 짐차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요?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저기. 응. 아빠랑 뛰다가 다쳤어요. 아빠랑 뛰다가 다친게 사실입니까? 언제 뛰었어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아플 수도 있죠. 그냥 아파요? 네. 세상엔 이유 없는 통증이란게 있어요. 일단 금주 하시구요. 강빈아. 쿠키 먹을래? 쿠키야. 쿠키야. 와우. 이야. 이렇게 이렇게. 원장님 보라고. 원장님 보라고? 응.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응. 어떻게 해야 하세요?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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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우라고 파이팅 일찍 해줘 흐흐흐흫 흐흐흫 아이고